자 오늘도 고상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게스트분이 아주 부담스럽게 제 앞에 계시지만 오늘은 어떤 게스트분이 또 어떤 고민을 들고 어떤 또 신박한 토크를 하실지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게스트 압구정 천박 요정 이휘철 인사 한번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압구정 천박한 요정 이휘철입니다 흉뎅이들 아니 갑자기 자다 일어나서 뭐하는 거야 흉머리 내가 고민이 오늘 너무 많아가지고 왔어 이 집이 잘 본다 그래가지고 왔어 그렇죠 벌써 소문이 났고 지금 기대가 돼요 과연 그 예능인을 뚫고 얼마나 이길 수 있을지 고상쇼니까 고상하게 하자 아니요 고민 삼탐쇼예요 고상한 사람들을 모아서 오빠는 들어오지도 못해요 이 집구도 방송 중에 욕해도 돼요? 아니 욕해도 돼요 ㅅㅂ 또 고상한 사람들은 못 들어와요 잘못 왔어 네 그래서 오늘도 응 봐드릴 건데 아니 요즘 너무 종횡무진하고 있잖아 아 맞아 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준으로 지금 촬영 기준으로 아 또 KBS 살림남 그치 저와 같이 또 조택구의 스튜디오에서 미친놈 하고 또 미친놈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을 받고 있어요 네 어때요 지금 데뷔 한 달 차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어떠냐고요 아니 감사하고 너무 바쁘지 너무 바쁘고 뭐 말하면 약간 눈물도 나고 하는데 네 근데 뭐 하면서도 고충들도 있고 그렇지 그렇지 안 힘들 순 없어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오늘 가지고 왔어 아니 근데 원래 한 달 차에는 약간 뭐가 그냥 어리둥절 할 때야 뭔가 힘든 건 없을 때인데 사실 어안이 벙벙은 해 그치 그치 어안이 벙벙하고 사실 주위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풍자가 그 흙 속에 진주를 찾았다 발굴했지 어 발굴을 했다 이런 마일드도 있을 정도로 풍앤터 대중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풍앤터에 이제 또 소속 아티스트가 이이철하고 김대영이 있습니다 어 어 여기까지 하여튼 많은 활동 중인데 얼마나 바쁜지 하루 일과점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원래 내가 FMB 하니까 팝업을 이번에 하잖아 9월 1일부터 새로운 마다 하고 아우 내 원래 보너 본 그건데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은 코엑스 메이모에서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오 또 이희철 팝업이 열리는 거네요 맞아요 많이 좀 와달라고 또 너부터 오세요 아 전 갈게요 풍댕이들 있지? 어 풍댕이들 풍댕이들아 너무 오랜만이다 얘들아 너네 때문에 오빠 얼굴 팔려가지고 방송인 됐다 와!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코엑스에서 팝업하니까 모두 놀러오세요. 안오기만 해라! 어머! 나 못 간다. 왜? 또 지랄이네 또 지랄이야 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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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만 간다. 아니 진짜로. 근데 갈게요. 3일부터 10일까지는 내가 없으니 그 외에 이제 날짜로 오면 나도 볼 수 있고 이희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팝콘이 이제 또 새로운 맛도 나오고 그리고 또 지금 또 계획 중인 것 중에 하나가? 떡볶이. 그건 또 뭐예요? 당한 데 있어. 등산센트에는 또 우율떡볶이까지? 그리고 또 그 말은 뭐예요? 인센스는 또 뭐예요? 스파디랑 그리고 서울이랑 동시 출시. 9월 1일. 또 9월 1일이야? 그럼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론은 뭔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나오셨군요. 아니야 고민이 많았어. 고민이 있으셔서 나온 거예요. 홍보를 계속 9월 1일이. 얘들아 왜 이러니 숭나? 숭발을 아주 그냥. 떡볶이 나온다 얘기하고. 고리리부터 14일까지 4S. 아니 근데 팝콘은 내가 두 번째 맛을 너 때문에 결정한 맛이야. 오 뭔데 뭔데? 한번 봅시다. 이건 뭐야? 내가 액겨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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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겨먹어. 이거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그래서? 김맛이야? 기다려 봐. 시만 이건 끓이는 거 아니야? 아니 왜 이러니? 오빠 지금 심박한 것도 아이디어 이렇게 해서 같이 공유하는 거야. 냄새 한번 맡아봐야 돼요? 김. 맞는데? 그냥 고소한 냄새? 근데 진짜 김을 먹어서 지금. 이거 맛있다. 이건 근데 진짜 수란하다. 수란하다. 이거 보면 맛은 풍자 맛으로 해줘. 풍콘. 풍콘 해서 큰 사이즈로 하나 만들까? 뭐? 아 그거는.. 저희 협의를 보셔야 돼. 다른 맛도 있어요? 와.. 트러플이구나. 트러플 짜장. 오늘 트러플 짜장 하니까. 시발 진짜 돈을 긁어모으려고 하는 거야. 작당물이라고 다니는구나. 근데 죄송한데. 그래서 고민이 없구나. 저희는 고민 들어주고. 선물도 줄게 돌려봐. 아무거나 뭐하는 게 많아. 준비됐어? 또야! 또 늦은 거야. 그래갖고 오빠 아까 늦은 거야. 또르메스야! 어? 야.. 이것도.. 내가 올 때 얘기했는데. 네. 토요일에 사러 가야 된다고. 어머 너무 좋아. 잘 먹겠습니다. 고마워요. 어.. 하.. 하세요! 고민을 아직 시작할 거야. 아 그래요? 아 뭐가 너무 많이 가져. 아니.. 뭐 이렇게 2초 선물 준 거 여기다 싸놔야겠다. 고민을 언제 하냐고 지금! 진짜 너무 힘들어. 이게 뭐야. 짠! 근데 시발 이거 너무 라이브 커머스인데 지금. 제가 또 이렇게 선물 주셨으니까. 저도 선물을 좀 하나 드릴까. 어머 뭐예요? 지금은 판매하지를 않네. 어머? 리미티드 에디션. 서울살롱에 기증할게요. 어머 뭔데? 풍자 굿즈컵을. 어머! 제가.. 아 별론데! 별론데 지금! 잠깐만요 별론데! 이 방송을 보시고 풍댕이들에 가서 저 풍자컵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씩 선물 드리세요. 제가 또 서울살롱에 기증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도대체 뭐냐고요! 첫 번째 고민은 풍자 때문에 방송 신생아 1개월 차인데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지. 오빠는 어때? 아니 오빠 마음은 어때? 난 지금 너무 즐거워. 잘 맞는 거 같아? 잘 맞는다기보다는 옛날부터 했던 거 같아. 그걸 잘 맞는다고 해 우리나라에서. 맞아요 대표님? 전성이구나. 근데 그런 게 있어. 나도 처음에 그런 거 아니었거든? 사람들이 안 떨려요? 막 카메라 있는데 근데 나는 나도 여태까지 해왔던 일처럼 그냥 해오고 왔는데 이제 뭐 나도 이제 어느덧 7년이 됐는데 약간 내가 원래 방송에 나오기 전에 오빠가 사석에서 봤을 때도 오빠 내가 항상 그랬잖아. 오빠는 진짜 나랑 한번 뭘 해야 된다. 응. 난 사실 너무 축하할 일이지. 옆에서 오면은 근데 물론 또 그에 따른 부작용은 있을 수 있어. 좀 힘든 것도 같이 오긴 하는데 그래도 얼마나 좋아. 맞아. 응. 너무 또 이렇게 서울사령도 또 같이 덩달아서 너무 잘 되고 맞아. 오빠도 잘 되고 너무 좋지. 감사하지. 그러면 뭐 향후 계획은 어때? 방송에 대한 향후 계획. 뭐 더 할 생각은 있는 건지? 근데 지금도 막 이거저거 하자고 연락들은 많이 했는데 사실 내가 원래 했었던 내 번역들이 있고 내 직원들이 있고 그렇잖아. 근데 내가 갑자기 방송을 시작했다고 해가지고 막 만사제껴 놓고 그럴 수도 없고 응. 그리고 방송도 뭐 너무 내가 막 정말 많이 들어왔잖아. 하자고 제이가. 맞아 맞아. 많이 들어왔지. 근데 아 나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는 것보다 그래도 내가 너 통해서 너 때문에 잘 됐는데 응. 반대로 나도 그거에 힘입어서 파이팅해서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나도 잘 돼서 응. 너하고 즐거운 걸 또 다시 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응. 응. 그래서 나는 정말 지금도 조심하려고 하는 것도 응. 응. 지금 평소에 그렇다고 욕을 많이 한 건 아닌데 응. 요즘은 그래도 18도 좀 덜 하고 어 욕도 좀 줄이고 있고 말도 예쁘게 하려고 해. 이제 한 달 차인데 어. 제일 좋은 장점하고 좀 아 이건 좀 힘들더라 단점 딱 대표적인 거 하나씩만 얘기해 봅시다. 제일 좋은 장점은 응. 맨날 긍정적인 그런 DM들이 많이 나고 아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정말 난 힘이 되잖아. 응. 누군가 사람들의 응원이에요. 응. 그리고 단점은 자유가 조금 사라졌다. 아 너무 바쁘기도 하고 오빠 또 길거리에서 못된 짓도 좀 해야 되는데 알아본 사람도 있고 맞아. 전 같으면은 전 같으면은 길에서 청년 다 하잖아. 그치 그치. 누가 주차를 이따구로 하니 보면 벌리 떨어지게 해 해가면서 알지. 지랄도 해가면서. 그치 그치. 근데 요즘 안 그러지. 못된 짓도 좀 해야 되고 하는데 주차를 조금 삐뚤게 하신 거 같은데 다시 재주차 해주시겠어요. 알지. 알지. 오. 결론은 이제 뭐 너무 어찌됐때 이제 한 달 차지만 내가 봤을 때 내가 보는 오빠는 아직까지는 즐기고 있는 상황. 난 갑자기 너무 좋아하고 즐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조금 결론은 이제 못된 짓을 못 해가지고 그게 좀 단점이라는 거구나. 못된 짓 평소에 이렇게 하고 다니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뭐 길빵도 좀 해야 되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오지랖도 좀 부려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원래 가게 앞에서 계단에서 담배를 막 높였잖아. 지금 그렇게 안 피지. 어 그러면은 요즘에 또 내가 알기로는 또 광고도 맞아. 어 요즘에 조금 나를 좀 뭐라 해야 되지 어 좀 경쟁하는 아주 요즘에 약간 라이벌 구도로 올라오고 있는 거 같은데 신 얘기하는 거. 네.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이게? 광고가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 다는 좋다잖아. 응 그쵸 그쵸. 겹치는 것도 많고 그쵸 그쵸. 근데 뭐 막 앞에 한국이 들어간 막 이런 거 나한테 들어온 거 같아. 어 대기야. 요즘 잘 나가네. 화장품도 뭐 하나 되게. 그럼 이게 지금 박스가 달라져야 될 거 같은데. 차차할 수 있어. 달라 그래도 안 주더라. 알겠어. 그러면은 어차피 첫 번째 고민은 좀 이제 잘할 수 있을까요? 맞아 앞으로 잘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을지. 이걸 보면 좋을 거 같아. 좋겠다. 어떻게 해야지 이 방송계에서 사랑받고 느낌 받고 하면서 이렇게 이것도 이따 한번 보여줘. 이은결이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어머 눈에 들어왔다. 이거랑 얘야. 어머 어머 왔어요. 왔어요. 왔다. 왔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듣는 것이 답이다. 내 말을 들으세요. 통자 말을 들어야 된다고. 듣는 게 답이라잖아요. 너무 귀를 막아요. 지금. 제가 하라는 거 하시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맞아. 근데 얘가 엄청 조심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알겠어. 가서 물 떠 오세요. 박스 크기로 갚아. 맹신할게요. 이거 봐. 사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 어머. 욕심 내지 말아라? 아니지. 사서. 혼자서 뭘 하려고 하지 마라. 듣는 것이 답이다. 네. 내 말을 들어라. 사서 고생할게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가서 물 떠 와요. 이거 약간 너흘리기 때문에. 마지막 카드 볼게요. 습관적인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습관적인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호병국 들리는데? 제가 하라는 거 안 하고. 그런 고집들. 약간 싸이비도 하는데? 조심하라. 한 번 빠지면 큰일 날 것 같아. 조심하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알아요. 이렇게 해야지 이제 방송 생활을 조금 더 사랑받고 조심히 또 오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알겠어요. 가서 물 떠 오세요. 대형이가 아이 메이크업을 신뢰감을 지어줬어. 얘를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잖아. 나도 모르겠어. 빠져들게 돼. 아니 오늘 제가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저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들이 대왕 앵무새 같다고 말하는, 말 잘하는 앵무새 같다고. 세클한 줄 알았어. 세클한 줄 알았어. 세클한 줄 알았어. 세클한 줄 알았어. 다음 고민은. 내 꿈은 이 다음에 제주도 가서 큰 거 말고 그냥 소소하게 치료하러 올 수 있는 호텔을 짓는. 힐링하러. 내 꿈이야. 호텔을 짓는잖아? 내 평생의 꿈이야. 아니 세큰 집이나 별장이 아니라 호텔을 짓겠다고? 그런 거 있잖아. 결론 또 장사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 그 안에서 힐링을 하자 이거야. 그니까 아니 숙박비는 받을 거 아니에요? 받지. 그거를 장사라고 해요. 거기서 이제 내가 만든 맥주를 그 바에서 먹을 수 있고. 어메니티로 팝콘을 갖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인센스로 향을 태워가면서 중간에 간식으로 떡볶이도 내어. 얼마나 좋아요. 와 숙박 거기 들어가면 모든 액자가 오빠가 있는지. 맞아. 그거야. 소박하기라고 해서 저는. 한 열평 남짓한 스무평 남짓한. 그런 마당이 조그맣게 딸린. 이런 별장이 갖고 싶다는 거. 호텔은. 난 그냥 정말 소박하게 한 이천평? 이런 거 있잖아. 꿈이 그냥. 야 소박하지가 않네.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지가 궁금해요? 어 무조건이야. 잠시만. 무조건이야. 여러가지 하네 진짜. 아니 통장이 얼마 있어요. 그건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에르백을 저한테 가방을 선물해 주셨어요. 에르백을. 근데 이제 정말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많았어. 와 이희철 진짜 의리 짱이다. 또 한편으로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그냥 저것들이 있는 거 두 명이서 저지랄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안 좋게 안 봤으면 좋겠는 게. 마음이라는 거 자체가 받은 게 있는데. 그게. 액수로 어떻게 환산을 할 거면. 어떻게 크기로 그거를 표현을 하겠어. 근데 오빠 딴에는 그냥. 좋은 거를 너한테 주고 싶은 그냥 그 마음이었던 거. 그래도 작은 거라도 하나 갖고 싶었던 거라. 뭔 소리야. 결론에서 본입하는 거 다 가져왔으면서. 백신 덕분에 묶어. 그래서 좀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런 또 의견 속에 이희철. 어떻게 절마본이야. 지금 갖다 만드는 게 뭐가 많잖아. 지금 통장 아니고 거짓말 안 하고. 통장이야. 그리고 코로나 때 워낙 몇 년 동안 까먹은 게 정말 많았어. 그래서 다 핏갖고. 은행 대출 갚고. 다 똑같지 뭐 사람 사는 거. 전 돈은 없어요. 누가. 지랄한다 진짜로. 아무도 믿지 마. 진짜로. 아니 아니요. 돈 보고. 기자회견 불러. 기자회견 하니깐. 돈 빌려달라는 거 같아서 갑자기. 싸해졌어. 나도 요즘 돈 빌려달라고 DM이 오더라. 시작이 된 거야. 안녕하세요. 작은 돈도 시작해. 기정의 값이 없어서. 5만 원만 붙여주시면. 그러면 이제 그게 시작이야. 그래서. 정말 소박한 꿈이네요. 제주도에. 정말 욕심 안 부려. 작은. 크게. 딱 이천평 해가지고. 꽃들 해가지고. 허브 키워가면서. 허브 키워가면서. 그 안에다가 이희철 얼굴 액자. 수만 개 달려있고. 이희철이 만든 것만 먹어야 되고. 낮아. 그거 호텔 짓는 건데. 그게 이제 될지 안 될지. 그러면 될지 안 될지도 보고. 잘 될지 안 될지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잘 뽑아라. 제가 뽑는 건 아니니까. 오케이. 두 장. 괜히 긴장되네. 두 장 뽑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착. 감정적일 때 행동을 미룰 거. 지금 너무 감정적이야. 돈만 벌려고 그냥. 돈무새가 돼가지고. 어머어머어머. 눈에 그냥 아주 달러 표시밖에 없잖아. 지금 오빠. 미루세요. 조금 그 꿈을 미루세요. 근데 또 서버카드가 몰아오면. 왜. 뭔데. 하지만. 생각보다 또 분족스러우진 않을 수가 있대. 접어. 그럼 접어. 제주도 말고 그러면 포항 쪽으로 갈까요? 포항. 포항 한번. 포항 한번 볼게요. 포항 하나 하나 하나. 포항 하나 봅시다. 그럼 경주 쪽으로 들어가 볼까? 어디 경주 갈 거예요 포항 갈 거? 경주. 경주. 경주 한번 갑시다. 아 남해로 가자. 남해에서 호텔을 할 수 있을까요? 오케이 오케이. 남해. 한 장이야? 자 한 장. 언제나 당신이. 남해가서. 당신의 편이 있대. 근데 남쪽은 제주도도 포함된 거 아니야? 우린 너무 남이야. 우린 너무 남이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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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 제일 궁금한 것. 아 머리가 고민이 많아. 아니 얼굴이 너무 팔린 거야. 연애 언제 하냐고. 연애. 근데 바빠도 연애는 다 하던데. 그래 그거 어떻게 하면 하는 건데. 늘. 어 너는 좋아 좋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너무 바빠도. 아까 오빠 화장실 갔는데 칫솔이 하나 들어요? 언제 치웠을 때? 하하하하. 보통 한 4개씩 갖고 있더라고. 하하하하. 뭔 소리야. 아니 또. 한간에 그런 또 댓글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희철. 트랜스젠더 준비하냐.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사람들 다 그러다. 저분은 트랜스젠더 준비생이냐. 그냥 남자인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걸 좀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했어요. 나 근데 정말 최근에. 반팔띠 나시 같은 걸 입었는데. 그날. 습해가지고 모기가 많았어. 하하하하. 근데 살롱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됐나요? 그. 유륜. 유륜에. 모기가 물린 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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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준비한다고. 어머 너무 예쁘다. 아 그 뜻이 그 뜻이 아니라 누나한테 준비하는 거 아니네. 아 방송 준비니까. 그래서 고민이 뭐예요? 젠더를 언제 하냐고. 보셨죠? 아니 연애. 아 연애요. 연애. 연애. 아니 근데 풍조가 오빠라고 해서 오빤 거지. 왜 그렇게 울려? 즐기잖아. 그게 너무 편하잖아. 그러면 요번 연도 안에 만날 줄 안 말하지? 어떻게 해야지 만날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할지. 맛볼겠습니다. 보는 곳이 다. 또 내 말 들으래. 뭐야. 수술하라고? 호르몬으로 시작해? 근데. 왜 뭔데? 내 말을 들으래. 근데 그러면은 방송판이 있다는 거야. 요번 연도 안에 있다는 거야. 올해 안에 있겠네. 앞으로 형이라고 하지 말고 누나라고 불러. 아 그럼 요번 연도에 너무 많은 걸 입은 거 아니야? 방송도 잘 돼. 뭐 사업도 잘 돼. 연애도 이제 또 하겠네. 요번 연도는 그냥 뭐 끝났네. 너무 근데 일만 하고 사니까. 작전 이렇게. 그냥 마음이. 요번 연도 생긴 데서. 자. 오늘 또 이렇게 고민을. 끝났어. 끝났어요. 어떻게 해야지 이철이 갈까요? 아주 가래 워낙. 선택을 믿어. 오늘 해요. 자. 그래가지고. 오늘 함께 했잖아요. 오랜만에 또 풍찬 텔레비 나와서. 너무 좋지. 오랜만에 또. 어떻게 보면 둘은 매일 전화 통화하고 만나고 또 이러지만. 오랜만에. 김밥 이후로. 오랜만이네. 김밥도 또 100만이 넘었잖아요. 맞아. 또 오랜만에 만난 풍뎅이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풍뎅이들아. 100만 만들어줘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우리 풍뎅 잘 부탁하고. 예쁜 말 쓰고. 우리 예쁘게 살자. 또 만나자.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상쇼 나왔잖아요. 고상쇼 나오니까 어때요? 나는 고상한 쇼인 줄 알았어. 아니에요. 그렇지 않네. 천박해요. 이름을 바꿔. 천박쇼. 하나 우리도 하자. 천박쇼. 이거 파랗게 해 놓고. 천박쇼. 한참 좀 가서 하나 하자. 알겠습니다. 아쉬워서 감사합니다. 커튼 하나 사자. 가세요. 감사합니다. 대박 나시길 바랄게요. 투자의 고민을 한번 들어보자. 가세요. 아니 한번 하자.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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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